성우 하이텍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24일 5,2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1,75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2월 24일 2,54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12일 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성우 하이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4.6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0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8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10일 가장 많은 80만주를 매수 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가장 많은 29만주를 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61%에서 약 13.0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2월 17일 약 16.27%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0월 30일 약 11.9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 2,553억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마이너스 7.56%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85억 7,029만원으로 2015년 1,452억 대비 약 마이너스 73.4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1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97억 7,434만으로 2015년 3백 9억 대비 약 마이너스 163.9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0.61%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0.51배이며 지난 2015년 17.4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17.5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1.39배, 코스닥 평균은 11.84배,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평균은 7.3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2배이며 지난 2015년 0.4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3.6%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46배, 코스닥 평균은 2.87배,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평균은 0.98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0.58%, ROE는 마이너스 1.54%입니다. 성우 하이텍의 시가총액은 3,216억 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24위, 코스닥 종목 기준 253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2,55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7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85억 7,02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84위, 코스닥 종목 기준 85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97억 7,43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66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80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성우 하이텍은 7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하락 추세, 2015년 6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 하락 추세, 2015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7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니IC Office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의 Church 한글자막 by 한효정